2m 80에 4m 30 2m 80에 4m 30 2m 80에 4m 30이라서 아까 그 집보다 이렇게는 좀 작은데 이렇게가 많이 커요 가로는 좀 작지만 세로가 아까는 3.3, 3.3이었거든요 가구 포함해서 그니까 요 벽까지 다 쟨거 쟨게 네 들어가세요 아 지금 영상 좀 보여줬는데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저 아주머니가 누굴까요? 여기가 베란다 조그마하다 여기서는 그냥 그냥 만약에 짐 쌓아놓거나 담배 피우면 그냥 흡연장소? 근데 방만 봐도 그렇게 작지가 않아서 베란다나 덤으로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